자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핸드폰 자 이승철 선수의 게스트 포징입니다 이승철 선수 대한민국 현재 유일하게 렌즈 오픈보디빌딩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올해는 이제 6월에 있는 몬스터진 프로쇼 이후에도 해외에 있는 프로쇼를 계획하고 있는 이승철 선수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정말 지금 현재는 이제 게스트 포징으로 게스트 포징을 하고 있는 미시즌이고요 6월에 있는 시합에 초점을 맞춰서 다이어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게스트 포징 중에 있는 이승철 선수입니다 노란색 포징 트롱트를 입은 건 처음 봤는데요 항상 검정색 포징 트롱트를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120kg에 육박하는 그런 무대의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아시아 최고 헤리클럽 무디 메스터벅스 이벤터에서도 정말 멋있습니다 올해는 또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굉장히 성우가 같습니다 자 이승철 선수 네 다시 한 번 더 feeler box 부탁드릴게요 모니티벅스 로란ㅋㅋ 감사합니다.